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오늘 날씨 너무 흐리네요 오늘 촬영을 단편영화 하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요 그거 촬영하러 세종시로 갑니다 멀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해야죠 어쩌다 거기로 가면 안되는데 다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간간이 촬영할 수 있으면은 계속 촬영 하겠습니다 와우 강변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매일 왔어요 뭔가 군대 휴가 끝나고 동서울 터미널로 와가지고 휴가 복귀하는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아무튼 조심히 이송해 보겠습니다 짠 군대 시력이 생각나네요 아 공격에서 공부했었는데 여기도 또 오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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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좋아요 꿀철 꿀철 이태양 여기가 대학교 캠퍼스 입니다 좋아요 계속 현장을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역시 연습만이 살길이네요 아무튼 대박 제비다 제비 아무튼 연습만이 살길입니다 보드들 많이많이 연습 많이 하시고 버티도록 하자구요 파이팅! 그럼 아자 아자 아자